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엽이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선생님. 동엽이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뭔가 하려고 하면 갑자기 핑계가 막 생깁니다. 살 좀 빼려면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살을 안 빼게 되고. 내일부터 빼야지. 그리고 우리 아내가 또 아이들 육아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그렇게 머리가 또 잘 돌아가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제가 막 육아를 피해 다니니까 이제 핑계되면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어떻게 핑계를 좀 대는 스타일입니까? 저는 거의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핑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꼭 지킬 일만 하고 가급적 제 입에서 뱉은 말은 100%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가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잖아. 야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내가 못해줄 형편 같으면 좀 미안하지만 딱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 이야기 듣다가 보면 엄마 내가 해줄게. 하면 100% 해주는 거야. 절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차라리 핑계대지 말고 해줄 거면 해준다. 그렇죠. 오늘 선생님한테서 새로운 또 삶의 교훈을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저도 그렇게 착실하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왜 대. 네? 핑계를 왜 대냐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왜?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철절 맺지 말고 이야기해봐. 아니 삶의 교류로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계속 또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오늘 엄마들하고 배울 노래가 바로 정의송 씨의 왜거든요. 아 그래서 저를 또 왜 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럼 박미영 선생님하고 같이 정의송 선생님의 왜 같이 부르면서 또 가창 포인트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의송 선생님의 곡입니다. 왜 함께 할게. 박수. 헤이. 헤이. 몸을 오른쪽 왼쪽 힘차게 좌우로. 헤이. 헤이. 몸짓을 더 크게. 헤이. 헤이. 자 준비하시고. 헤이. 사람아 남고 했잖아요. 헤이. 나 없이는 못산. 나 없이는 못산. 다남도 말도 없이. 말도 없이. 떠나버린 못산. 자기 하나만. 자기 하나만. 자기 하나만. 자기 하나만. 자기 하나만. 자꾸 있게 만들어 놓고. 왜 갔나요. 왜 갔나요. 왜 갔나요. 미치 못할 여자인 나요. 한 번 더. 왜 갔나요. 왜 갔나요. 미치 못할 남자인 나요. 소리 질러. 박수. 박수. 자 근데 이분은 트로트 작곡하는 노래마다 세상에 나오면 다 히트해버려. 그래서 히트 제조기라고도 해요. 뭐라고 한다고? 히트 제조기. 그렇지 히트 제조기야. 자 처음 박자는요. 세 박자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은 사랑한단 말 했잖아요. 시작. 사랑한단 말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잖아요. 자 양궁 활시위를 당겼다가 바로 놓아. 당겼다가 한참 팽팽한 간격을 유지하다가 퉁 놓듯이 했잖아요. 이거를 이동엽 씨가 해보는 거야. 자 일어나서. 우리의 모범생. 네. 네. 이동엽 씨가.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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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유.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선생님. 선생님이 할 말을 잊었잖아요. 네. 그렇게 귀엽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잘 하셨어요. 그거야. 당겼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딱 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깊게. 그래서 처음에는 깊게. 사랑한단 말 했잖아요. 나 씨는 못 사. 당겨. 이렇게. 이렇게. 나 같이. 다더. 이렇게. 이렇게. 다난마. 네 말도 없이. 떠나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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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글자 붙죠. 시작. 떠나버린. 떠나버린. 무정한. 사라지. 바로. 자기. 하나만. 자. 이렇게 속삭이고 가다가. 이제는 좀 울분을 터뜨려 주는 단계예요. 시선을.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사선을 바라보면서. 자기. 하나만. 시작. 자기. 시작. 자기. 하나만. 여기 봐. 자기. 하나. 자기. 자기. 하나만. 자꾸 있게 만들어 놓고. 자꾸 있게 만들어 놓고. 시작. 자꾸 있게. 자꾸. 잡아. 옳지. 둘. 셋. 왜. 시작.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뒤로 그냥 돌아서 가는 척 하다가. 왜. 시작. 왜. 간나요. 왜. 여기는 톡 던져야 돼. 왜. 시작. 왜. 자. 처음에는. 왜. 직사포. 시작. 왜. 간나. 보물선. 왜. 해. 안. 옳지. 믿지 못할 여자. 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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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못할. 시작. 믿지 못할 여자. 여나요. 나요. 어. 이거 제대로 잘했습니다. 박수. 와. 잘하죠. 이성 선생님의 곡입니다. 왜. 함께할게요. 박수. 해. 몸을. 오른쪽. 왼쪽. 힘차게. 좌우로. 해. 해. 몸짓을 더 크게. 자. 준비하시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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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하나만 찾고 있게 만들어 놓고 왜 갔나요 왜 갔나요 믿지 못할 여자 있나요 한 번 더 왜 갔나요 왜 갔나요 미치 못할 남자예요 소리치러 박수